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희입니다. 오늘은 대단히 시야가 느르다. 그림을 그릴 때 캠퍼스를 크게 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캠퍼스를 참 크게 똑같은 사이즈의 캠퍼스일지라도 캠퍼스를 크게 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가들끼리 하는 얘기 중에 파인다를 그 작은 36, 24mm의 필름이 들어가는 지금은 뭐 ccd고 뭐 그런 것 같지만 그것이 들어가는 그 작은 파인다를 크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그런 작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작가님의 작품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일단 작품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하 참 신기하죠. 이분은. 눈에 보이는 것과 그 너머에 보이는 것까지 이렇게. 동시에 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보는 능력. 화각이 있으면 화각의 구석구석 보는 능력은 특출한 것은 물론이고. 앞과 뒤. 보통 일반 사람이 시각을 의식하지 못할 부분까지 의식을 해서 슈팅을 하는 거죠. 보통 기가 막힌 장면들을 골라서 합니다. 두 번째 사진 보실까요. 이 사진은 잘은 모르지만 제가 뭐 작가한테 직접 설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노파인더가 아니겠는가 파인더를 들여다보고 찍은 게 아니고 그냥 들고 있던 차를 슈팅 이렇게 한 거 아니겠는가 싶은데 여러분 카메라 눈으로 들여다보고 찍는 것만큼 노파인더도 훈련하시면 똑같이 눈으로 보는 것만큼 정확하게 찍힙니다. 신기하죠.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이분이 자리에 앉아있다가 찍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노파인더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강아지의 움직임. 시계를 찬 아저씨의 손목. 그리고 시계를 찬 아저씨의 손목과 몸. 사이에 보이는 저 뒤에 계시는 아저씨의 모습.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대단히 어려운 장면. 화각을 만들어내기 힘든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시야가 크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또 큰 것들을 여러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조금 몇 장 뒤에 가면 있을 거예요. 이 사진도 보십시오. 앞에 스쿠터를 타고 있는 아저씨의 모습이 한 장의 레이어. 그 뒤에 여성분을 끌고 있는 남자분의 사진이 또 한 장이 되겠어요. 이 사진을 반을 잘라도 스쿠터를 타고 있는 아저씨의 사진이 한 장. 그 다음에 뒤에 아줌마를 끌고 있는 아저씨의 사진이 한 장. 이렇게 두 장의 사진이 딱 붙어있는 거죠. 두 장, 두 개의 장면이 하나로 딱 붙어있는 거죠. 이렇게 시야가 느르다는 겁니다. 한 장면 안에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놓을 수 있는 안목이 있다는 거죠. 이게 예사롭지 않다는 거거든요. 기초적으로 아마추어분들이 사진을 하면 하나에만 몰두하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와 다른 하나의 관계, 상관관계가 있든지 또는 아무런 관계 없는 것이 한 화면에 등장을 하든지 할 때 우리가 끔찍끔찍 놀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분이 정말 잘 구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장면 보십시오. 화면의 왼쪽 밖으로 나가는 할아버지, 중간에서 카메라를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아저씨, 그 다음에 장난치고 있는 강아지들. 저 뒤에 또 인물이 하나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한 화면에 담아내는 능력. 그죠? 이게 되게 시각이 느르다는 거거든요. 캠파스를 느리게 쓴다. 파인더를 크게 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어떤 그림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저기 떨어지는 그림들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있다가 그 장면이 일어날 때쯤 되면 이미 카메라가 들어져 있고 슈팅한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장면일 때. 이거는 예지력과 파인더를 크게 보는 시각, 시야가 넓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둥, 독위가 동시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진을 볼까요? 이것도 보십시오. 이것도. 아, 이 사진 좋습니다. 이 사진 정말 좋네요. 이런 식의 사진들이 계속 등장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셔널 지오그라픽의 아프가니스탄 소녀의 놀라운 모습을 사진 찍어 올렸던 그 유명한 또 명사 침해가 왔네요. 작가 아저씨. 인도의 푸른 도시. 블루 시티를 즐겨 찍는 그 아저씨. 얼마 전에도 또 자기 사진을 포토샵을 조작을 해가지고 세계가 발칵 뒤집혀졌죠. 그래도 인사하는 자기는 포토 스토리텔러다. 이렇게 말했던 스티브 맥크리. 스티브 맥크리가 되게 시야가 널러요. 근데 이분은 스티브 맥크리 같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세요. 화면에 왼쪽 부분 왼쪽 부분에. 가게 같은 게 있고 그 가게에 아이가 앉아 있고 사람이 남자가 한 번 서 있고 또 오른쪽에는 무언가를 들여다보는 아저씨가 있고 그 위에 담벼락 위에 남자가 한 번 서 있고 저 너머로도 빨래가 걸려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대단히 중첩적인 이미지를 건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진을. 담벼락 위에 있는 아저씨를 잘라도 한 장의 그림이 되고 밑에 있는 아저씨 앉아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아저씨를 오른쪽에 있는 아저씨를 잘라도 한 장의 그림이 되고. 뭔가 가게 같은 데서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이게 남녀 아이와 어른 이것도 잘라도 한 장의 사진이 되고. 거기 뒤에 저 뒤 너머 골목 쪽으로 널려 있는 옷과 앉아 있는 아저씨를 잘라도 한 장의 사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의 사진 적어도 넉 장의 프레임을 한 장에다가 압축해놓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시야가 늘어다는 거예요. 프로페셔널들 중에도 이렇게 시야가 늘은 사람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분은 되게 시야가 늘러요. 매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더 드라마틱하게 찍혔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거든요. 그죠? 되게 구성론이네요. 구성이 다 좋아요. 구성 자체가. 다음 사진 볼까요? 보세요. 아저씨를 크로즈에 뱉지만 아저씨 뒤에 보이는 강아지, 그리고 너머로 보이는 골목의 오르막길. 이런 것들을 예사롭지 않게 체크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각렌즈를 잘 구사하는 거죠. 자기가 쓰고 있는 광각렌즈로 어느 정도 거리에 가면 아저씨가 잘리고 어떤 그림이 된다는 거 완벽하게 화각도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드라마틱하게 그림은 보세요. 골목길에서 내려오는 시선. 자기가 골목길에서 시선을 내려서 뽑죠. 쭉 따라 내려오면 자연스럽게 강아지한테 와요. 그죠? 강아지한테 왔다 다시 왼쪽으로 돌아서 아저씨 얼굴로 갔다가 골목길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시선이 화각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화면 안에서 빙글빙글 돌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분 재미있어요. 이것도 릭샤. 릭샤라 그럽니까? 이 위에서 개도 자고 릭샤를 끄면 아저씨도 자고 그 다음에 왼쪽 편에는 포스타 같은 게 한 장 찢어진 포스타가 있고 이게 보통 보면 아마추어가 사진을 띄면 잠자고 있는 릭샤 아저씨만 찍어요. 아니면 개만 찍든지. 근데 릭샤와 개의 연관관계를 찍는 것도 찍잖아요. 그것도 예사롭지 않지만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포스타 사진을 넣으면서 익살스럽게 만드는 거죠. 시야가 느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면 정말 유니크한 사진을 찍을 수 있죠. 정말 유니크한. 근데 이거 아마 타고나는지도 몰라요. 훈련? 저는 뭐 부단히 훈련을 해서 이런 것을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만 저도 타고나서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타고나서 그런지 훈련해서 그런지. 근데 이거 훈련했던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열심히 훈련해서 이게 보이게 됐던 것 같아요.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바로 앞에 오는 아저씨. 이게 광각 렌즈인데 광각 렌즈 몇 미리 를 쓰는지는 내가 확인이는 모르겠습니다만 24 미리 전후일까요? 24 미리 정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아저씨가 찍히면 코앞에서 찍는 거거든요. 바로 손에 붙는 거예요. 코앞에서 슉 찍는 거죠. 찍으면서 왼쪽에 따라오는 아저씨. 아저씨와 아저씨 사이의 할머니. 그리고 오른쪽에 또 여성분. 그죠? 이분은 순간적으로 스냅을 하지만 캔디드를 하지만 구석구석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화각을 들여다볼 때는 Z자로 보라. Z자로 보는 훈련을 많이 하면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보인다.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보여야 아 이제 조금 파인다를 들여다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이분은 확실히 사진 찍는 게 그냥 찍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세계가 분명하고 자기가 찍는 스타일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보통 보면 저 위에 이게 뭡니까? 물소입니까? 뭐 사진이 작아서 제가 확실히 판단이 안 됩니다만 물소 맞습니까? 제가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모니터를 다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분이군요. 오오 오오 물소들 맞습니까? 아 물소들 맞네요. 소들 물소들. 물소들이 물속에 놀고 있고 그 옆에 왼쪽 편에는 빤스만 입고 팬티만 입고 물 사월을 했다든가 뭐 물에다 갖다 나오는 아저씨. 그리고 햇살을 쬐면서 누워있는 아저씨. 이게 인목요연하게 하나의 화면이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누워있는 엎드려 누워서 햇살을 쬐고 있는 아저씨만 찍어도 한 장 하나의 장면. 하나의 완벽한 장면이 되고 물 옆에 서서 팬티를 입고 물 옆에 서 있는 아저씨만 찍어도 하나의 장면이 되고요. 물소만 찍어도 하나의 장면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것들을 하나의 화면에다가 겹쳐서 레이어를 하나 둘 셋이 겹쳐서 몽트 아저씨 쫙 넣는다는 겁니다. 이 테크닉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게 예사롭지 않아요. 근데 이분처럼 시야가 늘을 수 있기도 바랍니다. 아 열 번째 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건축 구조물 사이사이로 보이는 사람들의 느낌. 그리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사진의 흐름이 생겨요. 오른쪽에 서 있는 아저씨 약간 앉아있는 아가씨입니까? 아저씨입니까? 또 남자분.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어린아이. 이렇게 시선이 주르륵 흐르죠. 그렇죠? 시선이 이렇게 주르륵 흘러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사람들의 또 시선이 삼각형 역삼각형의 느낌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죠. 동감이 되게 있는 거예요. 화면을 구성해서 화면 분할도 할 줄 알 뿐만 아니라 흐름도 만들 줄 알아요. 패턴화 시킬 줄 알고 흐름도 만들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거울에 비춰진 것들을 절묘하게 찍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가가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거울에 찍혀진 모습과 한 아이와 그 바깥에 있는 모습들이 찍혀있는 것 같아요. 이야, 예사롭지 않네요. 이번 시각 장난 아니에요. 이런 시각 여러분 배워볼 필요 있어요. 제가 큰 화면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거울 맞군요. 여러분, 가게 안과 가게 바깥, 바깥의 저쪽편, 거울에 비치는 게 저쪽편의 풍경 이런 것들을 일사불란하게 정리해서 찍어냈습니다. 이번 사진을 찍는 센스 되게 있어요. 매단이 있는 거예요. 아, 좋네요. 어제오늘 계속 감동적인 사진이 올라오는군요. 내일도 아마 감동적인 사진이 올라올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아마 이게 인도인 것 같은데 인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인도인 것 같아서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확인에는 장담을 못하겠어요. 이게 아마 무비스타이든지 아니면 정치인 포스터이거나 이런 것들이 바람에 흩날려서 바닥에 깔려있는 것을 찍은 것 같아요. 이거 보십시오. 이거는 연 날리다가 연을 날리다가 일어난 일련의 사건 같은데 거기서 깜짝 놀라서 있는 아저씨 그죠? 깜짝 놀라 지나가는 아저씨 연에 맞은 것 같아요. 그거를 연주를 들고 있는 연애 주인 아저씨 그런데 이게 순간적이기인 거죠. 순간적이기. 이게 순간적으로는 지켰지만 아니 이건 하여튼 그 순발력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시각을 전체를 보는 시각의 화각의 크기 그다음에 슈팅하는 순발력 이게 전부 다 예지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인간이 갖고 있는 특별한 거잖아요. 저거 어떻게 될 거야. 그죠? 뭐 저희끼리 하는 제가 자주 그런 농담을 하는데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칼라 사진을 찍으려고 서 있는데 빨간색 미니 스카트를 입은 여성이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빨간색 미니 스카트가 지나가 빨간색 미니 스카트가 지나가 빨간색 미니 스카트가 지나가 하고 이렇게 몇 번 제가 짓거리면 정말 빨간색 미니 스카트가 지나가는 희한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가끔 합니다. 그런 경험 정말 배색이 보색 관계에 있는 저기 빨간색이 지나가야 돼. 이렇게 하면 빨간색이 지나가는 거예요. 물론 기다리기도 하지만 이해 되시죠? 물론 기다리기도 하지만 빨간색이 지나가라 그러면 빨간색이 지나갑니다. 이것도 아마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그죠? 포커스는 뒤로 나가 있고 샷터는 로 샷이 걸려 있고 장노출이 걸려 있죠. 그죠? 저 뒤에는 명확하게 찍히고 앞은 흔들려 있습니다. 앞은 내가 흔들린 게 아니고 피사체가 흔들고 있는 상황이죠. 피사체가 흔들고 있는 상황. 이 시선 좋아요. 시선 좋아요. 뭐 제가 이런 말에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찍는 제 사진이 시선이 되게 넓게 쓰는 편이에요. 이 사진을 보면서 이야 이분 참 나랑 시선이 참 닮았다. 하여튼 뭐 스타일이 좀 달라요. 다르지만 시선이 확 넓게 보는 것 이런 것들은 참 나랑 닮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그죠? 왼쪽 편에 사람을 걸고. 계단 올라가는 데 또 한 앉아 있고 집 앞에도 앉아 있고 그 앞에도 앉아 있고 여 왼쪽 편에 오른쪽 편에 오른쪽 편에 걸린 여성분과 왼쪽 편에 걸린 여성분이 대화하고 있는데 이거는요 카메라를. 두 사람 앞에 사람이 서 있으면 그 사람 앞으로 이십삼일이 같으면 코앞에 가야 됩니다. 코앞에 가야 이게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런 그림이 되어진 걸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오랜 숙련을 통해서 완벽하게 자신의 화각을 터득한 거예요. 이게 14분 사진이지 않습니까? 14분 사진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예사롭지 않네요. 예사롭지 않네요. 예사롭지 않아요. 근데 나는 작가님한테 묻고 싶은 게 이걸 촬영한 날들이 흐린 날이었을까요? 흐린 날들이었습니까? 약간 콘트라스트가 안 붙고 좀 그래요. 콘트라스트가 잘 붙지 않는 것 같아요. 콘트라스트가 붙어 있으면 되게 사진이 탁 튀는 맛이 있을 텐데 콘트라스트가 붙지 않는 거 보니까 약간 전부 다 이렇게 확산광 하에서 촬영을 한 것 같아요. 이게 흑백으로 되면 중간 개조가 뜨기도 하지만 약간 사진이 이제 좀 잠잠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깔아앉는 느낌이요? 깔아앉는 느낌이 콘트라스트 잘 안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면은 조작할 때 후보정 할 때 그렇게 하셨는지 저로서는 좀 궁금해요. 아무튼 이 넓은 시각과 시야와 이것을 조합해내는 프레임과 프레임을 조합해. 이거 잘 보십시오. 제일 앞장의 오른쪽의 왼쪽에 근래에 있는 여성분의 얼굴 두 장이 하나의 프레임이에요. 하나의 프레임이고 이 자체로도 충분히 사진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성분 바로 뒤에 있는 실루엣으로 보여있는 아이인 것 같아요. 아이의 사진. 아이도 한 장의 사진이 완벽하게 나오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무리들 문 앞에 앉아있는 무리들도 한 장의 사진으로 완벽하게 구성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의 사진도 한 장의 사진으로 완벽하게 구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은 여성분의 머리에 이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구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의 사진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 정도의 사진을 레일을 탁탁탁탁 붙여서 몽따주하듯이 그 하나의 화각으로 몽따주하듯이 착 긁어내는 거거든요. 이 분 여사롭지 않아요. 이 분은 제가 리뷰를 하지만 참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김재경 작가님이십니다.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아무렇지도 않은 듯 오토바이가 있고 노새가 있고 사람들이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는 게 왼쪽으로 지나가는 사람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 다 다리를 벌리고 있어요. 절묘한 타이밍을 그쳐서 되게 시야가 느리기도 하지만 자기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슈팅했죠. 그뿐만이 아니라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까지. 오늘은 일요일입니까? 장사를 안 하는 거 보니까. 노새가 두 마리가 오토바이가 한대. 그리고 카메라가 약간 비켰었어요. 그죠? 전봇대를 전봇대가 화면에 3분의 1쯤 가까이에 하나의 전봇대가 서 있고 시센들을 흐르게 하는. 그래서 포즈 구성을 마감시키는 이런 것들이 대단히 센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궁금한 게 역시 확산강 아래에 찍힌 것 같아요. 날씨가 좋았으면 정말 기가 막힌 사진이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마 날씨하고 상관은 없지만 조금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마지막 사진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도대체 몇 장의 사진이 되어 있습니까? 한 장 앞에 뭔가 먹고 있는 왼쪽 편에 뭔가 먹고 있는 아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 분. 뭔가 가게 밑에 간이 가게 밑에 서 있는 사람들. 걸어가는 아저씨. 의자에 앉아 있는 여성분.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여섯 사람 한 일곱 장의 사진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한 장의 한 장에만 피사체 하나에만 골몰하고 있는데 이분은 여섯 개 일곱 개 보통 서너 개의 화면이 피사체를 동시에 긁어서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하나를 찍은 것과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모아서 찍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첫째 시각적 시야가 너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대세 보는 즐거움이 엄청나게 있어요. 찾아보는 즐거움이 있어요. 오늘 지금 봤잖아요. 제가요. 근데 잘 몰랐어. 뭘 못 본 게 있어요. 그럼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었나. 이렇게 계속 되집어서 찾아보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정보의 양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정보의 양이. 다큐멘터리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탁 보는 순간에 확 와 닿아야 돼요. 와 좋다. 이러고 보면 볼수록 정보의 양이 있어야죠. 우리 컨템포라리한 동시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가 시간은 같은 시대를 살지만 인도에 흐르는 시간과 우리가 흐르는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흐르는 시간은 다른 거예요. 압구정정에서 흐르는 시간과 부산에서 흐르는 시간은 다르게 흐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각계 다르게 흐르는 시간들과 문화 다양한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이 김재경 작가님이 가지고 있는 특춘한 재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시야를 가지는 것은 김재경 작가 작가님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사진을 재밌게 해보시고 해볼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훔쳐서 자기 걸로 만들든지 훈련하는 과정도 꼭 필요하다고 보아져요. 그리고 김재경 작가님 같은 분이 착한 사진은 버려라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사진을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책을 만드시거나 또 이런 기회가 있고 아니면 책을 만들 자료가 수백 장이 있는데 정리가 잘 안 된다 그러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기꺼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기분 좋은 리뷰였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